박총룡 A의 시빌입니다. 네. 느낌은 좋다. 진짜로 느낌은 좋다. 어닉스. 꼴 꼴 꼴. 아, 돼. 이거 뭔지 모르는데. 알파벳. S.I.T. S.I.T. 모여서 내는 소리. S.I.T. 뭐라고요? S.I.T. S.I.T. 얘가 S.I.T 된 이후 소리 하나씩. S.I.T. E.T. 합쳐서.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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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S.I.T. S.I.T. E 향상에서 S.I.T. S.I.T. 휴대폰 전팅도 왔어. S.I.T. 여기가 떨려야지. S.I.T. 왜 이렇게 안 들냐? S.I.T. S.I.T. 그래서 합쳐서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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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 뜻도 알아야지 이제. 예. 오케이. 소리. 잠깐만. 응. 그래서 소리. S.I.T. S.I.T. 쓰기. S.I.T. 오케이. 소리.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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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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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으 faction 소리? 끝났다. D는 2 R은 R은 러브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소리 내는 소리가 뭐였지 또 엘파쓰기 합니까? 안돼 맞든 틀리든 소리 내뱉습니다 엘파쓰기 엘파쓰기 또 생겼네 빨리 소리 내세요 맞든 틀리든 맞든 틀리든 소리를 내라니깐요 안 할거에요? 10번 쓸거에요? 20번 쓸건데 이제부터 1번 쓸거니깐 빨리 아무 소리나 내세요 아무 소리나 내면 20번 쓸거에요 아무 소리나 내면 20번 쓸거에요 30번 쓸거에요 30번 쓸거에요 네? 이렇게 늘어나는거에요 소리를 내라고요 소리를 내라구요 맞든 틀리든 소리를 내라니깐요 소리를 내라니깐요 소리를 내라니깐요 소리를 내라니깐요 잘 납니까? 리드 뭐라고? 리드 오 좋았어요 레드 뭐라고?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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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안냅니까 따라서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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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레드 세니오 소리 하나씩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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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R E B 레드 잘 써도 못했다 레드는 오케이 다행이다 오케이 알파벳 S E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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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A를 모릅니다 E는 아는데 저 소리가 뭐였지 알파벳 하다가 왜 말아요 S E A 뭐해서 내는 소리 S S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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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러면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소리네. 뭐라고? 레인. 레인이라고? 레인 된 이유? 거의 하나씩. 레인이 아닌데. 레인 되고 싶으면 내가 무슨 소리냐고 그래. 아니구나. 어? 리 돼야 되는데 이건 했잖아. 아닌데. 누구지? 이러다가 또 30번 쓰기가 되는. 얘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서 하셔야 되겠네. 안 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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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C라는 이유. E. 합쳐서. C. S는. S. S. C. 중에서. C. A는. E. A라 했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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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서 C 뜻은? 근데 뜻 모르면 패드 할 때 안 했다고 생각할게 안돼 계속해서 알파벳 R I N G R, I, N, G 뭐 하는 소리? N, G Ray Ray 뭐라고? Ray 레이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레이 Ray, Ray 소리난 이유 하나씩 R R R R Ray 아 안되는구나 아 얼음 맞는데 아 이거니까 안되는구나 안 따라합니까? 오케이 알아서 얼 아이는? 몇 가위 소리? 리 엔드리는 뭐 된다 했어 와 이상한 짓 하지 말고요 집중하세요 링이 그냥 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링이 그 링이 아니었구나 안녕하세요 NG는 뭐 다 익혔죠? 다음 번에 뭐 알아야 돼 네 번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I는 IEO 그 중에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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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ng Ring R.. I... G 킥 소리 링 링 알파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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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쉽게 또 할까요? 알파벳 큐잖아 큐 구처럼 생긴 큐 얘는 피고 얘는 큐 그래서 알파벳 큐 유 유 유 엔 뭐여서 내는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됩니까? 너 클래스 카드로 공부를 하긴 하지 그렇지? 하긴 한다는 얘기는 니가 이걸 보고 니가 진짜 읽을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안단 얘기야 그냥 어 끝났다 그게 무슨 클래스 카드 공부를 한거야 보고 읽을 수 있으면 아 못 읽으면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야 되는데 응 소리 내세요 뭔냅니까? 또 아무 소리도 안 내요 수업어 쓸 거예요 응 하긴 했는데 하지 말고 해 제대로 내가 너 1대1 수업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응 너한테 알파벳 보여주고 읽으라고 시키고 알파벳 뭔지 물어보는데요 응 그걸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집에서 안 됩니까 니가 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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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퀸인 된 이유 내가 처음 수업하는 거 아니잖아 전번에 했던 거 다시 하고 있어 내가 퀸인 내가 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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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그 다음 이위인 그 다음 이위인 퀸인 이위인 그래서 여기까지 둘이 퀸인 에는 합쳐서 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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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소리 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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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u e e n queen queen 자 일단 시험 잘 치면 내가 10번 쓰기로 줄여줄거야 아니 그만 끝났으니까 어디 가십니까 네 알코멘 r r a i r a i n 뭐에서 내는 소리 아무 소리도 안냅니까 아무 소리도 안낼거에요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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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합니까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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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rain 니가 니가 집에서 클래스카드 공부할 때 이걸 보고 rain이라고 읽을 수 있으면 공부를 한거구요 네 뭐 읽을 수 없으면 뭐지 못 읽으면 공부를 안한거야 그 정도도 몰라요 공부하고 안하고 했긴 했는데는 없어 했으면 했는거고 안했으면 안했는거고 모르면 모른거고 알면 안한거지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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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A, A, A 중에 A I는 E 중에 E 그래서 합쳐서 뭐라고? 응? 뭐라고? rain 뭐라고? rain 소리 rain 쓰기 L A I N 소리 rain rain 알파벳 Q U I L L T Q U I L T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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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무슨 번째는 오케이, 애가 Qt 된 이유 Q는 있고 Lalealeale 레이라는 소리네 모르겠을까? 돼이라는 소리를 지어놔 저기 있어 입장이름이 뭔데? i 이가 레이라는 소리댑니까? 아이가 뭐 됐어요? 애른 ㄹ라는 소리로 알 수 없으면 기억을 해라 ㄹ은 을 ㄹ은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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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S-U-N S-U-N, 모여서 내는 소리? Sun 하나씩 겹쳐서 Sun U는? U, U, O 중에서? O Sun OK, 뭐예요? 그래서 소리 Sun S-U-N OK, 소리 Sun Sun 그래서 알파벳 Q U I Z Q, U, I, Z Q Q ие Q Q 이거 후유 Q I Z Olive Q Q Q Q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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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맞췄구나 오케이 일단 저 시험 치시구요 거기서 다 맞으면 나랑 수업 했으니까 이제 다 맞출 수 있겠죠 다 맞으면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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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시험 치세요 책은 여기 놔두고 여기 시험 칩니다 네